세계로 빠샤치로 약동가스 원장님이 오늘 매운데시티로 해서 안쪽에 파도가 너무 멋있는 제가 거기를 찾아왔습니다. 유람투 타려고 했다가 신문적으로 안 들어와서 못 탔습니다. 여기서 지금 파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 파도 치는 데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파도가 너무 아름답니다. 오른나 돌아가는 연락순마다 목매에 불러만 우대가 있는 내 현재여 돌아와요. 돌아와요. 그리운 내 현재여 그리운 내 현재여 그리운 내 현재여 그리운 내 현재여